안녕하세요. 아, 땡구 씨이세요? 예, 오늘 처음 기상캐스터로 일하는 땡구입니다.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예. 전에 다른 데에서도 안 해보셨어요? 예. 어? 원래 처음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안 내보냈는데? 근데 오늘은 다른 분들이 사정이 있대요. 누가 그랬어요? 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요. 키 좀 크시고 안경 쓰신 분이었어요. 맨날 파란 잠바 입고 다니시는 분이요? 예, 맞을 거예요. 그분 앉아 계시던 의자에 파란 잠바가 걸쳐져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연습이요? 아니요. 일 처음부터 배워야 해요. 예? 아이고야. 조금 있으면 방송 시간인데. 좋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파란 크로마키 보이시죠? 어, 선태형.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잠깐만 뒤에 배경을 컬러로 해줄래? 어, 좋아. 이제 됐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 어... 그런 게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정말 파란색이네요. 흠. 암튼. 뒤에는 크로마키 판밖에 없지만요. 카메라로 찍을 때 모든 파란색은 통과하라고 지정해주면요. 양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뒤에 지도를 포함한 각가지 그래픽을 넣을 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파란색 크로마키를 사용할 때는요. 파란색 옷은 입지 않아요. 흠. 그럼 잠깐 연습해 볼까요? 예, 좋죠. 시작해요? 예.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해 보세요. 내일은요. 어, 해가 뜰 거예요. 땡구씨, 해는 매일 뜨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해가 떴다는 말은 화창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요. 방송에서는요, 특히 뉴스에서는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화창하다든지, 날씨가 맑다든지, 많잖아요. 아이고, 방송시간 다 됐네. 땡구씨, 준비하세요. 아, 예. 잘 아시겠지만요. 한정된 시간 내에 현재의 기상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어우, 긴장되네. 자, 갑니다. 셋, 둘, 하나, 큐. 잉? 잉? 셋, 둘, 하나, 다음엔... 어... 0이에요. 아... 시작, 시작! 아,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날씨는요. 어, 저럴 거예요. 어... 다음... 음? 아... 이건 중요한 상식인데요. 온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어요. 최고기온, 최저기온... 예? 뭐라고요? 아,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요. 헬기 착륙하는 데가 딱 하나 있나봐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저렇게 커다란 줄은 몰랐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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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